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을 다녀와서 거기서 또 오늘 꽃을 몇 개 사왔거든요.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좋았어요. 이 아이는 관엽 베고니아와 비슷한 종으로 접목을 한 것 같아요. 가만히 보면 이 꽃 베고니아는 다르게 잎이 맨질맨질하지 않고 이렇게 잎에 털이 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꽃이 한 송이가 손바닥 반만 합니다. 얼굴이 엄청 크고요. 장미 모양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 꽃대가 이 베고니아 종류의 특징이 해만 강하게 잘 보여주면 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. 지금 꽃대도 많이 물려 있고요. 잎사귀 모양도 너무 예쁩니다. 5천원 줬거든요. 5천원인데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베고니아는 저면 관수해야 되는 거 아시죠? 꼭 저면 관수를 해야 되고요. 잎사귀나 꽃에 물이 닿으면 거기에 까맣게 물이 듭니다. 그러니까 타들어가는 현상이 있으니 꼭 저면 관수로 키워야겠죠. 그리고 이 아이는 난이에요. 팔레놉십스 계열의 호접란인데요. 이 아이는 미니종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꽃이 이렇게 크게 꽃대가 안 올라가고 미니종 호접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얘도 5천원 줬거든요. 그런데 가지 하나에 꽃대가, 다른 거는 꽃대가 두 개씩 올라온 것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얘는 꽃대가 하나가 올라와 있으면서 그게 넓게 퍼져 있어서 그 모양이 예뻐서 하나 사왔습니다. 지금 보면 이렇게 꽃이 지난해에 한번 피고 진 자국이 있고요. 그리고 뿌리도 튼실하고 그래서 5천원이면 솔직히 꽃집에 가서 꽃을 사도 그거 이상은 충분히 보리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이 제라늄, 페라고늄이 정상적인 말이죠. 이게 보니까 산목해서 키운 거예요. 그래서 두 포트, 한 포트에 3천원씩 두 포트 6천원 줬고요. 지금 이렇게 보면 밑에는 잎사귀들이 건져내주지 않아가지고 약간 그렇게 썩은 게 있지만 뿌리는 튼실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두 포트 사왔고요. 얼마 전에 허니능에 있는 꽃집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거보다 약간 큰 거를 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크기는 그런데 그거를 한 포트에 만원씩 팔더라고요. 지금 뭐든지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파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홋꽃의 품종이었거든요.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사갖고 왔는데 오늘 모란시장에서 잘 산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정말 기쁘게 산 박화장인데요. 얘는 다육이의 일종이에요. 해를 잘 봤다면 잎사귀가 빨긋빨글 물들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초록색인 걸 보면 해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해를 잘 보여서 얘가 빨갛게 물들면 정말 더 예뻐요. 그리고 얘 박화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꽃입니다. 이 꽃이 보석처럼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. 다른 다육이들은 꽃을 다 잘라버리잖아요. 형태를 버리기 때문에. 그런데 이 박화장은 꽃을 꼭 봐야 합니다. 오늘 모란시장에서 산 꽃 중에 이 박화장이 제일 비싸요. 8,000원이었거든요. 2만 4,000원으로 이렇게 많은 꽃들을 사고 참 행복함을 느꼈답니다. 참! 이것도 있어요. 옥수수 3봉지 5,000원 그리고 난석 2봉지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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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난석 2봉지 3,000원